아우 지영씨 이렇게 화창한 날에 꽃도 보고 바람도 맞으니까 정말 기분 좋지 않아요? 너무 좋아요 왜 그러세요? 왜 갑자기 서세요? 앞만 보고 달리기엔 지영씨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요 어우 여부씨 나오니까 너무 좋지요 이선씨 네 너무 좋아요 어머 갑자기 왜 서... 앞만 보고 달리기엔 제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요 차 퍼졌어요 빨리 밀어봐요 지영씨랑 이렇게 데이트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우 진짜 좋아요 아 이거... 전화 왔네... 받아요... 어머 왜 그러세요 그냥 받으시지 중요한 전화 같은데... 저랑 있는 이 소중한 시간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 어머 정말요? 아 지영씨 지영씨는 보면 볼수록 너무 이뻐 어우 몰라요 명훈씨 나 잡아봐라 아야 내 가빠 일루와 잡히면 아직은 제대로 게임일거야 말해봐요 아 아... 웅리씨 저도 게임할래요 무슨 게임이요?? 나 잡아 봐라 11000개 444 444 538